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경주 쪽을 촬영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다섯 여섯 시가 돼도 이렇게 해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루를 정말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토시에 살고 계시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퇴근을 하시고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시골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께서는 농번기로 일을 한참 더 할 수 있는 그런 바쁜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배를 달리다 보니까 저 산 아래 참 신기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눈에 띄어서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가 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모와 함께 저곳으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출발 저 산 밑에 저기 뭔지 모르겠네요 뭐 과자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하고 근데 숲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짙다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 아래쪽에서 보니까 여기에 건물공양이 아주 범상치 않은게 있었어 지금 올라가 보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희한하게 씌어놨을까요 뭐 펜션식으로 지어농든지 아 까치 가 상당히 많네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이게 어떤 용도로 써려고 이렇게 찌였을까요 근데 건물이 공사가 중단이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아 입구가 여기 모형인데 들어가 볼까요 아 아秃구야 아 아 입구야 아 아 da 내부는 아주 아 알 수 없는 그런 차길을 hotsạnh 아 ha uhh 여기도 이렇게 짓다가만 건물들이 위에 사과, 애플, 뭐 이런 쿠키, 과자들 이런 것들로 많이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행물을 전부 다 구동에다가 체리, 사과, 딸기 이런 걸로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 어린애들 상대로 이렇게 지었던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다 같이 지열록 했던 것 같은데요 안에는 좀 포스가 있었대나요? 아, 문이 열렬해 아유, 실례합니다 펜션 모양으로 이렇게 하네요 펜션이네요 펜션 예쁜 양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하 갱치도 좋네요 여기 보니까 복층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에는 또 어떤 행탈까요? 하하 여기도 아 그냥 잠만으로 위해서는 자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네요 하하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 목표로 해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의치 않아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방치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전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문도 전부 다 오픈이 다 되어 있고 아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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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조는.. 아우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네. 와..이게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여기.. 음..이래야 또.. 아..깜깜합니다. 음.. 여기는.. 아유야..참이.. 당뇨가 있어갖고.. 상당히 깜깜하네요. 어우 냄새가.. 곰팡이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은 엄청 좋아하겠네. 아..냄새 때문에 빨리 나가네. 와.. 와.. 와..이거.. 밀폐가 돼 놓으니까 안에는 그냥 뭐.. 곰팡이가 그냥.. 썰었는지.. 숨을 못쓸 정도로 곰팡이가.. 많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네. 아.. 이제 여기도.. 장면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네.. 아.. 이곳에도 아주..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는.. 그런 곳인거 같아요. 어.. 이 아래쪽도 뭐 똑같은.. 그런 형태.. 아..모양의.. 주택인거 같아요. 뭐.. 주택보다는.. 방갈로나 펜션 개념.. 아.. 아이고.. 이야.. 하.. 매실도 많이 달렸네요. 아.. 여기는 또.. 어떤 범인가요? 아.. 실례합니다. 음.. 여기는 또 조금.. 아이고.. 새가 들어와서.. 새도 죽었네요. 이 녀석이.. 어디로 들어왔지 얘가? 아이고.. 여기는.. 위에는.. 구작업이 틀리네.. 근데 이렇게 곰팡이도 썰고.. 아..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근데 새가 여기 어디로 들어왔죠? 밑층에 문이 열렸나본데.. 아.. 냄새 때문에.. 음.. 대상버스 밖에.. 이게.. 이런식으로.. 조금만 더 방치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겠어요.. 어.. 이들 보고.. 이게 사람이.. 흐주를 했던 흔적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현실식으로 그냥.. 빌려주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특이하게 지은.. 그런.. 어..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경주를 탐사 중에.. 저 아래쪽 길 건너서.. 욱도변을 달리다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지어진 건물이.. 산 밑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왔는데.. 역시.. 이곳에도..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인것 같아요.. 아마.. 부도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현수막도 이렇게 있고.. 현수막이 있는거 보면은.. 분양을 했든지.. 아니면 이곳에도 또.. 유치권? 뭐 이런게 있지 않나요? 근데.. 현수막도 너무 오래되가지고.. 뭐.. 색깔이 다 발해서..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양 현수막인지.. 유치권 현수막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이 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건축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공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